대경옥 작가의 아주 보통의 연애 2007년 9월 현대문학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2004년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시네 큐브 이 영수증은 나에게 기념비적인 것이다. 내가 이 영수증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영수증과 사랑에 빠진 최초의 지구인 이정우가 편의점 앞에 서 있다. 담배 한 대를 물고 짤랑대는 잔돈을 주머니 속에 털어넣는다. 그는 영수증을 읽고 있다. 말보루 레드 한갑 자엘리톨 껌 5통 하이네켄 7캔과 다이어트 콜라 담배제를 털어내며 영수증을 반으로 접는다. 지갑을 연다 12,800원짜리 택시 영수증과 불안이라고 찍힌 4만 3천원짜리 책 영수증 사이 편의점 영수증은 지갑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무사히 안착한다. 한 장의 영수증에는 한 인간의 소우지가 담겨 있다. 취향이라는 이름의 정제된 일상 흡연처럼 고치지 못한 악습들 다이어트를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30대 도시인의 정체성까지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 육화원칙에 의한 선명한 일상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의 집단적인 자기 반성 이렇게 많이? 부인하기도 하고 이론들 외에 의아해하기도 하며 아직도? 6만 5천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6개월 할부의 잔해를 보며 실패한 연애를 한탄한다. 영수증 안엔 대대적인 자기 반성의 시간들이 밀봉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수증 따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수증은 우리가 토해낸 일상을 투명하게 반영한다. 몇 개의 숫자, 몇 개의 단어로 인생이 쓸데없이 길어지는 걸 비웃는 기이한 미니멀리즘의 세계 1장 나는 영수증 처리반이다. 나는 잡지사 관리팀에서 일한다. 내가 하는 일은 기자들의 영수증과 외부 필자들의 원고료를 정산하고 입금하는 일이다. 기자와 편집장들이 쓴 해외 출장비와 배우나 예술가들의 인터뷰 모델 화보 촬영을 위해 쓴 진행비 사진가나 스타일리스트와의 미팅을 위해 쓴 식사비와 교통비 그 밖의 취재와 해식에 필요한 모든 내용의 영수증들을 내가 관리한다. 55세 사장이 이끄는 이 미디어 그룹은 7개의 잡지와 2개의 출판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모두와 B라는 패션지부터 트래블 H 같은 여행지와 리빙지 금노블 무지개 같은 출판사까지 사장이 의욕적으로 잡지사를 하나둘 인수할 때마다 내가 정산해야 할 영수증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영수증은 매달 18일 내 책상 위에 올라온다. 한 달치를 모아놓으면 책상이 모자랄 만큼 엄청난 양이다.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영수증이 구겨지지 않도록 신경 쓴다. 성실한 구두 수리공처럼 접히고 구겨진 부분을 일일이 펴서 수선한다. 일이 밀리지 않도록 규칙도 정해놓는다. 잡지사와 기자들의 명단을 분류해놓은 엑셀 파일에 영수증 내역을 날짜와 시간별로 기록하고 차곡차곡 일별에 뽑아둔다. 나는 말없이 그 모든 과정들을 처리한다. 한 번에 하나씩. 그것은 일종의 명상과도 비슷하다. 영수증의 숫자와 단어들은 고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진공관 같은 침묵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공명한다. 나는 손바닥만한 종이에 적힌 이야기들을 읽는다. 몰래 창문을 열고 내뿜는 열다섯 사내 아이의 담배 연기처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최 차장은 알코올 중독자다. 마감대면 편집팀 야식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맥주와 와인의 양이 도를 넘고 있다. 최 차장은 최근 특집 기사로 알코올 중독 클리닉 체험기를 쓴 적도 있다. 사적인 고민을 기사화할 만큼 그는 마음이 여리다. 영수증은 최 차장이 결국 최 부장이 될 수 없었던 이유도 말해준다. 인사과에서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 공의사는 불륜에 빠졌다. 공의사의 영수증엔 모텔 상호가 찍혀 있었다. 양수리 꿈의 궁전.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일 것이다. 법인카드 내역서에 개인 영수증이 섞이는 실수를 한 걸 보면 방심한 게 틀림없다. 더 놀라운 건 공의사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는 패션지 B의 유차장. 이들의 영수증엔 같은 장소가 유달리 많다. 유차장과 공의사의 영수증에 번갈아 찍힌 바하 701의 회식비를 정산하다가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곳에 갔고 바하 701이 문을 닫는 새벽 2시에 술값을 계산했다. 바하 701은 편집팀의 회식 장소가 아니라 이들의 미래 장소였던 것이다. 모두의 패션팀 수석 이정우는 중독자다.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커피 중독에 심각한 활자 중독 증세도 있다. 그에겐 적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늘 야근을 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읽고 지나치게 마신다. 하루 다섯 잔의 에스프레소, 다섯 캔의 맥주가 마감되면 어김없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특이하게도 그는 물건을 짝수로 사지 않는다. 일곱 권의 책, 열세 캔의 맥주, 스물한 개의 로즈마리 화분 모두 홀수다. 둘로 나눠지는 건 불길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이정우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와 관련된 숫자 기록들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씨, 원고료랑 영수증 정산 언제 돼요? 5일에 일관리 끔댑니다. 이 기자님. 나는 이정우를 늘 사무적으로 대했다. 3년 내내 그런 표정을 짓다 보면 애초에 다정한 표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게 일을 하는 데는 훨씬 편했다. 나는 사무원이었고 그게 정석이었다. 그래도 가끔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관리팀에서 저 아직도 블랙리스트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기자들에겐 회사가 정해놓은 사용 한도액이 있다. 직급별,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이정우의 경우 한 번도 정해진 금액을 찍힌 적이 없었다. 관리팀에서 그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97명이나 되는 기자들 중에서도 그는 단연 최악의 고객이었다. 이미 개인카드가 정지된 이정우는 사적인 일로 회사 법인카드를 쓴 적이 있다. 기자들 사이에선 가끔 있는 일이다. 공짜 점심이 제공되는 명품 브랜드들의 패밀리 세일 각종 할인 쿠폰과 잦은 회의 출장은 그들을 천천히 쇼핑 중독자로 만든다. 계정에는 기분 내키는 대로 쇼핑하다가 실수로 지갑 속에 법인카드를 긁는 기자도 있다. 덕분에 취재비로 쓴 법인카드 초과분을 개인적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황한 기자들은 관리팀에 있는 나에게 제일 먼저 구조 요청을 한다. 다음 달 결제일 전에 초과된 액수만큼 채워 넣을 테니까 관리팀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법인카드 영수증이 그대로 부장이나 국장에게까지 올라가면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엄연한 규율 위반이었다. 하지만 나는 가끔 기자들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모두 매월 결제 방식이 아닌 이걸 결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레까지 꼭 입금할게요. 그에겐 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불법행위에 동참한 공모자가 될 것이다. 미안해요 하나씨 정말 고마워요 이정우는 3년째 나를 김한아라고 부른다. 내 이름은 김한아이다. 짝사랑이란 늘 이 모양인 것이다. 다음날 고마움의 표시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카페라떼엔 고마워요 하나씨라고 쓴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다. 그 다음날에도 그는 책상 위에 하나씨로 시작하는 쪽지를 남겼다. 나는 책상 위에 관리팀 김한아라고 쓰여있는 오래된 명패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가끔 내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까 고민한 적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4년을 함께 일한 최가장조차 내 이름을 종종 한아라고 잘못 쓰곤 했다. 딸 이름을 한아라고 지어놓은 엄마까지 자주 내 이름을 하나로 착각하곤 했다. 동생인 둘은 처음부터 내 이름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 그리고 둘 동생에겐 하나란 이름은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이름이었다. 둘 이전엔 무조건 하나만 존재했다. 한 아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여섯살짜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장명법이었다. 다시 최초의 영수증에 대해 말할 차례다. 2004년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의 영수증 그날 이정우는 시내 큐브에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보았다. 일주일 후 그는 그 영화에 관한 기사를 썼고 기사를 쓴 열흘 후 나에게 극장 영수증을 제출했다. 그 영수증은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영수증의 여섯 번째 우연을 말해줄 때까지 나는 그와 내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알랭드 보통의 신작 에세이를 발간되자마자 사고 하루 다섯 잔의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사소한 사실증은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누어지는 게 불길에 짝수를 싫어했고 그가 홀수로 물건을 사는 이상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점차 알게 되었다. 2004년 11월 24일에 영수증은 거울처럼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나는 신의 큐브에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카페에서 설탕 한 수프만 넣은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그 다음날 우리는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을 읽었고 미스터 보통 우리 시대의 에리 프롬이란 제목의 그의 기사는 내 블로그에 올린 리뷰와 다르지 않았다. 영수증이 계속해서 속삭였다. 이정우와 넌 쌍둥이야.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것까지 똑같다고. 2장 1988년 압구정동에 맥도날드 1호점이 생겼다. 그때 엄마는 맞은편 아파트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엄마의 의뢰인인 건설업소의 사장의 집이 맥도날드 맞은편 아파트였다. 엄마는 잘나가는 대필 작가였다. 몇 권의 베스트셀러가 나오기도 했다. 얼굴이 예쁜데다 싹싹해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나이보다 어려보여 가끔 나를 터울이 많이 나는 동생쯤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잘나가던 그 대필 작가는 자신을 구스트라이터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했다. 구스트라이터라는 말이 더 멋지게 들릴 만큼 어린 나이에 대필 작가가 된 탓이다. 스무살의 생업전선에 뛰어든 미혼모 대필 작가가 아닌 구스트라이터라는 칭호는 그 여자를 간신히 버티게 하는 자존심이었다. 나는 엄마의 유치함을 그렇게 이해해야 했다. 엄마는 바빴다. 분유값을 벌어야 했고 집세를 내야 했다. 나와 놀아준 기억도 없다. 대신 직장 근처 맥도날드에서 늘 종이봉투가 터지도록 빅맥과 밀크쉐이크를 사왔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늘 배가 고팠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나중엔 터진 종이봉투까지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이 부족해서였는지는 모르겠다. 엄마도 모르는 것 같았다. 단지 하루종일 빅맥을 먹을 수 있다면 홍금보 같은 뚱보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나에게 맥도날드는 타도해야 할 미국 문화의 쓰레기가 아니었다. 다정한 고향에만 맥도날드가 없었다면 헤쳐나가기 힘들었을 외로운 여섯 살 인생이었다. 그 인생 그 인생 속엔 달콤한 밀크쉐이크와 케첩이 흐르는 빅맥 고소한 프렌치프라이가 늘 함께했다. 소아 비만이라는 당연한 옵션까지 나는 뚱뚱하고 굶주린 맥도날드 소녀였다. 엄마의 진짜 꿈은 로맨스 소설 작가였다. 하지만 나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고 한다. 내가 없었으면 꿈을 잃었겠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후회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어린이만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나쁜 편견이야. 열두 살짜리 딸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게 엄마의 교육 방식 이었다. 아빠가 없다는 것도 나에겐 비밀이 아니었다. 가족 간의 은밀한 비밀이 아이를 얼마나 소외시키고 황피하게 하는지 엄마는 잘 안다고 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경험에서 배운 대로 나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귀를 막아봐야 들릴 게 뻔했고 욕을 할 수 없는 나이였다. 나는 무슨 얘기든 들어야 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성공한 대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면 연애라도 해야 한다는 끝도 없는 엄마의 지론 말이다. 사람들은 남의 인생 따윈 조금도 관심 없어. 자기 얘기를 쓰고 싶어 하지. 놓친 애들도 종종 말하잖니.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백 권도 더 쓴다. 알지? 응. 이라고 대답했지만 알게 뭔가. 12살짜리가 알고 있는 건 대답을 안 하면 엄마가 더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사실이었다. 자기 인생을 쓸데없이 과장하는 건 죄야. 인간은 정직해야 한다. 이건 엄마의 주요 레퍼토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 이어야 돼. 이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 엄마의 눈 주위는 벌개지기 시작했다. 그럼 나는 울고 있는 엄마와 식어버린 프렌치프라이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만 목이 메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다만 모든 게 너무 수줍었다.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대필작가라는 직업 때문에 세상에 솔직할 수 없었던 여자는 이렇게 가족 앞에서만은 놀라울 만큼 솔직해졌다. 나는 그런 엄마가 민망했다. 어떤 시인이 바람 부는 날엔 왜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고 했겠니? 안 가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야. 바람은 왜 불고 또 왜 나겠니? 바람이라도 안 나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에겐 남편 대신 애인이 있었다. 정확히 말해 애인들이었다. 하지만 구스트라이터란 직업에 걸맞게 엄마의 애인은 대개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몰랐다. 그들은 모두 유령이었고 나에게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었다. 7년 후 동생 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랬다. 엄마를 통해 나는 세상이 얼마간의 균형감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오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는 곳이 있고 털어놓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으며 화내는 자가 있으면 어딘가에 분명 참는 자가 있는 것이다. 과거를 과장하는 것이 전문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루종일 그들의 무용담을 녹취해야 했던 엄마에겐 끊임없이 자기 신경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었다. 세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더불어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부양해야 할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친구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젊은 여자의 아이들은 종종 유년기를 박탈당한다. 그 아이들은 시간을 건너뛰어 조로하게 된다. 나이에 따라 생기는 단계적인 성장통 대신 시간이 축적되어 생긴 체념이라는 노인성 근육을 주렁주렁 배단 채 정지된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이다. 나는 영악한 열두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봐버린 열두살 노인에 가까웠다. 3장 그날 내가 엄마의 책상에서 발견한 건 하늘색 반지 케이스였다. 먼지 쌓인 책상을 걸레질하다가 나는 크리스탈 잿더리와 원고 뭉치들 사이에 있는 반지 케이스를 보았다. 낮은 풀로 뒤덮인 수풀 속 강아지 풀처럼 그것은 비죽 솟아있었다. 나는 잡초를 뽑듯 케이스를 열었다. 그 스윗 달링 이라고 쓰인 견고한 금색 라벨이 보였다. 그것은 만난 지 3개월쯤 되는 여자와 대책 없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줄법한 반지였다. 엄마는 이런 반지를 3개나 더 받았었다. 자신이 대피라는 책의 저자와 사랑에 빠지는 건 엄마가 끝내 고치지 못한 흡연 습관 과 비슷했다. 도련 금연 선언을 하고 이틀도 못 가 화장실 변기에 걸터 앉아 몰래 담배를 피운 다음 창문을 열며 요란스레 양치를 하던 시행 착오들 말이다. 나는 둘의 아빠도 엄마에게 대피를 맡긴 사람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서점에 둘을 데려가 엄마가 쓴 책 속에 나오는 남자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곤 했었다. 둘은 사진 속 남자들의 얼굴을 싫어했다. 한껏 미간을 찌푸리고는 못생겼어 대머리야 이런 말을 연발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둘의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나는 둘을 위해 서점에 가는 일을 그만두었다. 둘에게 아빠 얼굴을 알려줘야 겠다는 결심도 서서히 사라졌다. 이게 뭐야? 밖에서 인기적이 들렸다. 나는 급히 반지 케이스를 닫았다. 방문을 연 엄마는 한 손에 두툼한 노트를 들고 있었다. 가계부야? 그래? 그건 가계부가 아니라 일기장 이었다. 왜 영수증을 전부 복사해서 붙여놨어? 이거 내 영수증 맞아? 아니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물어볼 새도 없었다. 12,800원짜리 택시 영수증이 왜 이렇게 많아? 나는 엄마가 들고 있던 노트를 재빨리 빼앗았다. 왜 남의 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나에게 대물었다. 내가 남이야? 엄마가 어떻게 남이야? 결국 내가 아닌 어떤 사람도 남일 수밖에 없다. 친밀한 타인과 그렇지 않은 타인이 있을 뿐인 것이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역사엔 늘 불행이 뒤따랐다. 김하진과 김하나 김둘이 가족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 우리들 각자는 친숙한 타인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나는 둘의 아빠를 몰랐다. 둘도 내 아빠를 몰랐다. 나는 종종 엄마 역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거라고 상상하곤 했다. 진실은 방탕한 여자가 아이의 생부도 헷갈려 하는 코미디일 지도 모른다고. 왜 남의 방을 뒤져 미쳤어? 돌았냐고. 나는 엄마를 노려봤다. 누군가의 일상을 훔쳐보았다면 그건 바로 나였다. 엄마의 지저분한 방을 치운다는 명목으로 늘 그녀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곤 했다. 나는 주먹을 진 채 흔들리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쩌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눈을 치켜뜨고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에게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걸 몰랐던 사람처럼 멍해 보였다. 엄마는 곧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이 떠나갈 듯 아주 큰 소리로 12,800원 그것은 이정우의 택시배영수증이었다. 여의도에서 해와동까지 야간 할증이 붙으면 그 정도의 택시요금이 나온다. 회사는 여의도에 있었고 이정우는 해와동에 살았다. 이정우는 한 달에 반 이상은 야근을 했다. 그리고 택시 영수증을 늘 교통비 명목으로 제출했다. 나는 12,800원 이라고 찍힌 수백 장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날짜별로 하나씩 복사해두었다. 일기를 쓰지 않는 이정우 대신 내가 그의 일상을 복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수증을 올려놓은 복사기 불빛이 얼굴에 와닿을 때마다 그의 과거가 햇볕처럼 뺨 어딘가로 스며들었다. 꼭 두 손에 갓 삶은 따뜻한 달걀을 가만히 쥐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복사해 이 노트에 한 장씩 붙여나갔다. 이정우의 일기장은 2004년 12월부터 만들어졌다. 지금은 2008년 7월 나는 그렇게 영수증으로 만들어진 32권의 비밀 일기장을 가지게 되었다. 4장 문 밖에서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란 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둘은 엄마와 비슷했다. 폭신한 스폰지 같아서 다른 사람의 웃음도 울음도 무조건 흡수했다. 나는 둘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추추바를 하나씩 입에 물고 동네 근처를 함께 걸었다. 울고 난 후 둘의 눈은 맑아게 투명해져 있었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동그란 눈동자엔 실핏을 하나 번지지 않았다. 하늘은 왜 파래? 둘은 어디서건 질문을 던졌다. 나와는 정반대였다. 구름이 하얗기 때문이야. 나는 구름을 손으로 가리켰다. 하늘이 하얀색이면 구름이랑 구별이 안 되잖아. 구름 바람은? 여섯살짜리가 바람은 왜 불어? 라고 물을 때 해줄 수 있는 일은 바람이란 말이지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기의 변화가 하는 식의 대답이 아니다. 그럼 당장 기압은 뭐야? 라고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이다. 바람은 내 머리카락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부는 거야. 나는 들고 있던 동그란 포켓몬 플라스틱 부채를 둘의 머리를 향해 흔들었다. 그럼 비는 왜 와? 둘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왜 둘한테는 아빠가 없어? 나는 점점 과묵해졌다. 언니 엄마가 진짜 바람둥이야? 엄마는 일에 치여 바빴고 곤란한 대답은 늘 침착한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침묵의 약이라고 생각한 건 언제나 내 쪽이었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었다. 겨우 여섯살짜리 아이에게 침묵에 대응하는 능력이 생겨버린 것이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 열두살대 일이 떠올랐다. 둘은 곧 아무에게나 질문을 던졌다. 대상이 어른 남자라면 질문은 정말 집요해졌다. 혹시 아빠세요? 난데없는 둘의 질문에 남자들은 대부분 놀란 얼굴이었다. 무엇이 그들의 무의식을 건드렸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 아빠가 죽은 게 아닌 이상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 자기 아빠가 있을 거란 걸 영리한 둘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5장 월말 정산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하는 주였다. 엄마는 급히 출판사의 호출을 받았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할 수 없이 나는 둘을 사무실로 데려와야 했다. 나는 둘을 내 책상 옆 의자에 앉혀놓고 모두 7월호를 주었다. 나는 둘의 머리를 싸듬다가 잡지의 광고면을 반듯하게 펴주며 말했다. 그림책은 없으니까 사진이라도 봐. 사진 속 언니들 이쁘니까 정말 좋지? 둘은 뾰루통하게 입을 내밀다가 나를 쳐다봤다. 그래도 놀아줄 기색이 전혀 없자 후기했는지 다리를 흔들며 잡지를 넘겼다. 손끝에 침을 발라가며 종이를 꾸집듯 넘기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들렸다. 어떨 땐 느리게 어떨 때는 빠르게 몇 장의 종이가 한꺼번에 찍기듯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나는 컴퓨터 속 숫자의 세계로 다시 빠져들었다. 정렬된 숫자 안에서 곧 사무실에 있는 모든 기자들의 일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산이 끝난 숫자들이 정확히 도표 안에 배열된 것을 보자 어수선했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곧 주변이 고요해졌다. 나는 그들의 일상이 숫자로 모아졌다. 천천히 전멸되고 다시 새로운 숫자들로 가득 메워지는 걸 바라보았다. 커쇼가 바쁘게 깜빡였다. 일에 가속이 붙었고 피아노 연주자처럼 숫자 자판을 치던 손가락의 감각이 점점 느껴지지 않았다. 의자에 붙어있던 엉덩이가 3cm쯤 떠오르고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중력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일을 마쳤을 때 둘은 자리에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을 삼키자 목을 들을 넘어가는 그 소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둘은 그림자 하나 남겨놓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결국 나는 텅빈 사무실을 지나 이정우의 책상 앞까지 왔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나는 이정우의 지저분한 책상 위에서 몇 개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4월호 모드 사이에 책갈비처럼 영수증이 끼어져 있었다. 주변이 너무나 조용했다. 순간 이곳이 누군가의 관처럼 느껴졌다. 그 속에 둘이 양손을 모으고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지기까지 했다. 식은 땀이 났다. 그때 계단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곧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말인데 아저씨가 생각하기엔 활짝 열린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이정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정우의 손에는 말부르 레드가 둘의 손에는 커다란 츄바춥스와 세육강 한 봉지가 들려있었다. 나는 기둥 뒤에서 몰래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너 내 딸마저. 이정우는 색깔과 모양이 다른 둘의 짝짝이 양말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여섯 살이었으면 꼭 너 같았을 거야. 내 딸 해라 진짜 요 귀염둥이. 그는 농담을 해놓고 스스로 웃지 않으면 민망하기라도 하듯 큰 소리로 웃었다. 이상한 건 둘의 반응이었다. 둘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정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만 있었다. 너 손톱에 바른 건 뭐야? 색깔이 특이하네. 이정우는 둘의 손톱을 가리켰다. 언니가 머큐룸이래. 둘이 쥐고 있단 열 손가락을 활짝 펼쳤다. 빨갛냐? 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매니큐어가 아니라 상처났을 때 덧나지 말라고 바르는 건데. 여기에도 발랐는데? 둘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짝짝이 토마스 양말을 벗으려는 듯 양손으로 양말을 늘리며 낑낑댔다. 이정우는 둘이 뒤로 넘어지지 않게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곧 다섯 발가락에 바른 주홍색 머큐룸이 반짝거렸다. 둘은 발가락을 꼬물거리더니 헐렁한 앞니를 드러내며 히히 웃었다. 참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지? 이름이 뭐라고? 이정우의 두 눈이 반짝였다. 둘이 이정우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하나 둘 할 때 하나요. 김하나 나는 여섯 살짜리가 서른두 살 남자와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는 걸 직감했다. 그것이야말로 여섯 살짜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식이었다. 둘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른 이정우를 친아빠라고 믿어버린 것이다. 6. 엄마가 말했었다. 세상에는 엄마 없는 집도 있고 아빠가 없는 집도 있다고. 엄마 대신 할머니가 있고 아빠 대신 할아버지가 있는 집도 있다고 말이다. 그건 다른 것일 뿐 창피한 게 절대 아니라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울 것도 좋을 것도 없게 된다고 했다. 측은지심을 가져오. 인간은 원래 불쌍한 존재야. 엄마의 입에서 측은지심이란 사자성어가 나왔을 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측은지심의 뜻을 알 리 없는 열 살이었다. 하지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짝은 필리핀 엄마를 둔 혼혈하였고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은 47살의 독신남이었다. 엄마 말처럼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자신의 애환경과 결혼식을 올린 남자 임신에 성공한 레즈비안 커플 25살 양호 선생님을 사랑했던 56세 교감 선생님 영수증을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훔친 나같은 여자까지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 둘이 사무실에서 사라졌던 날 나는 이정우의 책상 위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티파니 앤 컴퍼니 라는 브랜드명이 적힌 반지 영수증 이었다. 그것은 군무가 펼쳐지는 무대 위 주연 배우처럼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잡지 사이에 끼어져 뽑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번호표 같았다. 영수증을 잡았다. 내가 영수증을 너무 꽉 지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은 이미 내 손톱에 찍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대신 주머니 속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스윗달링 이라는 상품명 앞에 158만 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티파니 앤 컴퍼니 엘백화점 명동점 2008년 6월 10일 그것은 엄마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하늘색 케이스 안의 반지와 일치하는 영수증 이었다. 영수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엄마의 반지는 이정우가 사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게 법인 영수증 사이로 섞여 들어간 게 아니면 없어질 리가 없는데 정말 없어요? 이정우는 바로 다음 날부터 나에게 사라진 영수증에 대해 물었다. 그는 내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지나자 곤란한 표정은 점점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영수증 한 번만 잘 살펴봐 주세요. 아 그게 없으면 정말 안 되는데 아 어쩌지? 그는 알뜻 모를 듯한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영수증 따위 있을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영수증을 찢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게 남은 건 영수증의 복사본 뿐이었다. 원본은 아니었다. 허나시 이정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일 일곱시 어때요? 벌써 세 번이나 물었는데 법인카드 때문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녁은 제가 살게요. 괜찮으세요? 나는 차마 그를 올려다보지 못했다. 7장 엄마가 제일 먼저 산 사치품은 피아노였다. 엄마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기 때문에 딱히 필요한 물건도 아니었다. 하지만 충동적인 엄마는 늘 새로운 물건을 사들였다. 사지 말걸 같은 말은 엄마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후회한다고 말하면 인생 전체가 너무 후회스러워 금방 무너져 내리기도 할 것처럼 언제나 명랑한 얼굴을 하던 엄마였다. 엄마는 피아노 의자에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나는 그 시간을 조금 앞당기기로 했다. 곧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다. 나는 타고난 피아니스트였다. 특히 한혼을 좋아했는데 악보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도돌이표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지루한 한혼을 건너뛰고 체르니를 치고 싶어 했던 아이들과는 반대로 나는 한혼을 오래 치기 위해서 일부러 체르니를 엉망으로 치던 아이였다. 도돌이표를 돌아 처음으로 돌아오면 내 손가락은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변해갔다. 건반 위를 똥악똥악 걷던 손가락은 곧 건반 위를 미끄러졌고 점점 건반 아닌 음표 속 어딘가로 여행을 떠났다. 낡은 영창 피아노가 펜티엄 컴퓨터의 자판으로 바뀐 후에도 나는 종종 한혼을 꺼내 피아노 건반을 치곤 했다. 이정후의 영수증은 내 인생의 도돌이표 같은 것이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유탄 지점이었다. 나는 영수증이 알려주는 대로 그가 갔던 식당으로 돌아가 오도덕 소리를 내며 오돌뼈를 먹고 그가 마셨던 하이네켓 맥주를 사서 마셨다. 꼭 함께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나는 악보의 도돌이표 처럼 익숙한 시간을 다시 건너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읽은 책을 읽고 그가 피우는 담배를 피운다는 건 내가 읽은 책을 그가 읽고 내가 피우는 담배를 그가 피운다는 것과 같았다. 세상의 모든 연애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연애는 둘이 함께가 아닌 따로 혼자서이다. 삶에도 영화의 편집기술이 존재한다면 각기 다른 그 장면들도 결국은 하나의 씬으로 완벽히 붙여지는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은은 밀폐우를 좋아했다. 자신이 쓴 기사에선 그것을 늘 은유로 끌어들였고 밀폐우같이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옷을 화보로 즐겨 찍었다. 천겹의 잎사귀란 뜻의 패스트리 내게 영수증은 밀폐우처럼 천개나 다닌 시간의 겹을 공학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빵 같았다. 나는 충분히 예열된 복사기 위에 그의 영수증을 똑바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오븐 속 빵처럼 평화롭게 부풀어오르는 영수증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렇게 이정우가 가졌을 말랑한 시간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건 분명 단순한 영수증 처리반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성실한 학자이며 진중한 연구자였고 무엇보다 이정우하게 대가였다. 하지만 자부심 넘치던 전문성은 한꺼번에 무너졌다. 김하진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내 엄마라는 사실이 나는 더 혼란스러웠다. 연애하는 건 좋아.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내 일기장을 찾아냈던 날 42살의 김하진은 단 5분 만에 내 연애의 행간들을 읽어냈다. 그녀는 단지 32권으로 이루어진 이정우 전집 중 1권의 일부를 훑어봤을 뿐이었다. 내 연적은 강자였다. 줄곧 연애의 여왕이었고 쉽게 사랑에 빠지는 자신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6살짜리를 나에게 유산처럼 남겼다. 나도 모르게 찍힌 숙도위반 통지서 같이 그녀는 나에게 둘을 배달해왔다. 더구나 그녀는 나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결코 결코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에겐 사과를 요구할 권리마저 없는 것이므로 나는 결코 그녀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반지의 출조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못했다. 똑똑히 들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상대편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 스토킹이야. 나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스토킹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짝사랑이란 어쩌면 스토킹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밀피우처럼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역시 스토킹인 것이다. 8장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곤 했다.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거나 나와 친분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다. 이유는 하나 내가 돈을 다루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겐 돈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아야 하는 비밀이란 것이 있었다. 왜 유독 그 달에 많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는지 어째서 법인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환급자료들을 물어보다가 암에 걸려 위독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낸 기자도 있었다. 가족들 전부가 자신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23세 소녀가장 교회에 낸 11조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다가 4년째 동결된 자신의 연봉을 실토하는 편집팀 팀장도 있었다. 그들은 우정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외로워 보였다. 자본주의 시대의 개인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을 다루는 세무사나 자신의 주식계좌를 맡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단순해 보이는 관리팀 회계 담당 업무도 그랬다. 영수증 처리반의 일은 때때로 타인의 고백과 고해 성사를 기기울여 들어줘야 하는 신부의 역할까지 자청해야 했다. 이태리 식당에 앉아 벨기에식 홍합 요리를 먹던 이정우도 나에게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사실은 어머니가 안 계세요. 일곱 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샐러드 포크를 든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좀 엄하신데 요즘 들어 많이 외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질 않나. 저보고 장가 안 가냐고 묻질 않나. 그는 접시에 남아있던 샐러드를 담담한 얼굴로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안에 있던 샐러드를 씹었다. 아사삭 오이 씹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전 외롭게 컸어요. 누나나 동생도 없이 하나 씨는 동생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샐러드를 먹었다. 어쩐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둘이란 이름 잊히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나 그리고 둘 어머니 센스가 보통이 아니세요. 그는 접시에 사여있던 빈 홍합 껍데기를 들어 홍합살을 떼어내다 말고 웃으며 말했다. 막내 동생 이름이 혹시 셋 아니에요? 그의 두 눈은 분명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자신의 슬픈 가족설을 얘기하다 말고 무턱대고 웃을 수 있는 이 남자가 나는 좋았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더 진 땀이 났다. 농담인 건 알지만 그를 따라 웃을 수는 없었다. 입안에는 이미 샐러드가 잔뜩 들어있었다. 저번에 잃어버렸다는 영수증 말이에요. 사실 그게 반지 영수증 인데 꼭 찾아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게 말이죠. 그는 거북한 얘기를 꺼낼 것처럼 뜸을 들이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입안에 오이를 씹지 않은 채 물고 있었다. 꼭 토막난 오이비누를 입안에 물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정우의 입에서 반지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가슴이 울렁이기 시작했다. 방금 전 오이 씹는 소리가 소름끼치게 컸단 생각이 들었다. 이정우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갑자기 샐러드를 소리내 씹는다는 게 창피했다. 나는 그것을 알약처럼 씹지 않고 삼켜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숨이 안 쉬어졌다. 입을 벌린 채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홍합을 든 이정우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 대신 이 남자의 오래된 영수증이 떠올랐다. 12,800원짜리 택시 영수증 11만 3,300원짜리 책 영수증 그리고 3,700원이 찍힌 수십장의 커피 영수증들이 눈물이 흘렀다. 아마도 숫자 0을 닮은 눈물방울이었을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나누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무의로 만드는 영 하나씨 괜찮아요? 이정우의 얼굴이 점점 뿌옇게 보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이정우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그는 어느새 양쪽 손으로 내 허리를 끌어안아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그가 두 손으로 내 배를 힘껏 누르는 동안 나는 핏기 없이 흔들리며 그의 왼쪽 손등을 바라보았다. 힘줄이 일어선 하얀 손등 위에 날카롭게 팬 자국이 보였다. 길게 베인 자국이로 핏물이 베어나오고 있었다. 들고 있던 홍합의 날카로운 부분에 제 손등을 뱀 것이다. 순간 오바이트 비슷한 것이 났다. 뭔가 몸속에서 우글대다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구역질 소리는 꼭 누군가의 통곡소리처럼 멀리서 들려왔다. 구장 기절 기절 했었어요. 기억나요? 여긴 응급실 이고요. 눈부신 빛이 속눈썹 아래로 모두 흘러내리자 희미하게 이정우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열 개 모두가 말짱하게 붙어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등엔 날카로운 홍합 껍데기에 베인 상처가 남아있었고 셔츠엔 내가 토한 자국이 노랗게 번져있었다. 나는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3시간 동안 링거를 맞았다. 이정우는 내내 내 옆에 서있었다. 병원을 나왔을 때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우리는 문을 연 약국을 찾아 병원 주변을 돌고 또 돌았다. 이정우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눈앞이 노래졌다. 향기증이 났지만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약국 한 판을 찾았다. 만약 병원 주위를 다섯 바퀴나 돌고도 약국을 찾지 못했다면 나는 그의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고 어디론가 도망가버렸을지도 모른다. 저 때문에 미안해요. 나는 바카스를 이정우에게 건넸다. 그는 말없이 약국 앞에 서서 바카스 한 병을 다 마셨다. 미안하단 말을 했으나 이제 죄송하단 말을 아님 잘못했던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약국 영수증을 가방에 넣다 말고 나도 모르게 그만 중얼거리고 말았다. 혹시 머키룸 바르실래요? 이정우가 처음으로 하하하 이빨을 보이며 크게 웃었다. 로맨스가 사라진 곳에 남는 건 결국 과다 청구된 영수증 뿐이에요. 좀 슬프죠? 상처난 손등 위에 머키룸을 바르던 나에게 이정우가 말했다. 좀 그렇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당 매장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 불가라는데 알다시피 제가 돈이 없어서 인생 정지 상태에 빠졌잖아요. 하나씨한테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멍청하게 법인카드까지 쓰고 여자한텐 차이고 이런 미친놈의 한심한 자식 같으니 이정우가 뒷말을 흐리며 중얼댔다.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안해요. 이정우가 손등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묵묵히 머키룸을 발랐다. 이정우의 연애 상대는 비 매거진의 유차장이었다. 그러니까 공이사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유차장 역시 두 명의 은밀한 애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정우는 이 사실을 당분간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회사 사람들의 비밀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찾아볼게요. 영수증 정산하면서 개인 영수증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 나는 들고 있던 머키룸을 내 손톱 위에 찍으며 말했다. 발가락이 간지러웠다. 자꾸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는 중이었다. 이정우가 말없이 내 손톱을 보다 중얼거렸다. 정말 예쁘네. 십장 일주일 전 둘에게 머키룸을 발라준 건 나였다. 그날 누군가 부딪혀 넘어진 무릎에 나는 머키룸을 발랐다. 딱지가 내려앉은 무릎에 머키룸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조심스레 바람을 불자 딱지 위에 방울져 있던 머키룸이 상처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뭐하는 거야? 엄마가 마당에 있던 신문을 주어 마리로 올라왔다. 선풍기 옆에 앉아 장난을 치던 둘은 열 손가락을 펼치며 내 옆에 앉았다. 예쁘다. 발라줘. 둘은 흩날리는 머리를 잡고 코를 킁킁대며 내 무릎을 쳐다보았다. 이건 상처에 바르는 약이야. 둘은 여전히 손가락 열 개를 내 앞에 쭉 펴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둘을 바라보다가 선풍기를 마당 쪽으로 돌려놨다. 그리고 둘의 손톱에 머키룸을 바르기 시작했다. 붉은색 머키룸은 손톱에 닿자 곧 주황색으로 변했다. 금방 꺾은 풀에서 나는 쌉쌀한 냄새가 났다. 나는 어쩌면 이것이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의 냄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신기하다. 꼭 봉숭아물 같아. 엄마가 둘의 손톱을 보다가 중얼거렸다. 너두 발라줘. 엄마가 열 손가락을 쭉 내밀었다. 십일 장 며칠 후 쓰레기통 속에 쳐박혀있던 찢어진 반지 영수증을 주워모았다.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다리미로 꾹꾹 눌러 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추듯 조심스레 맞춰나갔다. 나는 외과형 바늘로 꿰매듯 조심스럽게 스카즈 테이프로 영수증을 이어붙였다. 손등이로 옅게 소름이 피어났다. 찢어진 영수증을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카즈 테이프로 이어붙인 영수증도 누군가의 마음처럼 반짝거린다는 걸 이렇게 공들여 붙인 영수증은 다시는 누군가에 의해 찢어지진 않으리라는 걸 말이다. 작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것은 보석처럼 정말 반짝거렸다. 다음날 잘 붙여진 영수증 한 장을 이정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였다. 관리팀 김하나 드림 2008년 7월 12일 오전 1시 35분 박하수와 머큐롬 미래약국 이 영수증은 나에게 역사적인 것이다. 복사하지 않은 첫 번째 영수증 나는 영수증을 일기장에 붙였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영수증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나는 부위를 그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크게 웃었다. 그건 꼭 다정한 친구와 함께 찍는 내 인생 최초의 기념사진 같았다. 한글자막 by